1999년부터 2020년까지 방송된 개그콘서트는 KBS의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자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수 코미디 프로그램입니다. 개그콘서트는 21년간 쭉 KBS 간판 프로그램 역할을 하며 수많은 신인 개그맨들의 등용문이 되어졌는데요. 프로그램 초창기에는 백재현이 나와 개그콘서트 제 몇 회 그 화려한 막을 올리겠습니다. 라는 멘트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백재현은 전유성, 김미화와 함께 개그콘서트를 고안해낸 인물인데요. 뚱뚱한 캐릭터를 살린 개그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개콘에서 하차한 후에는 다이어트와 성형을 하고 새 삶을 살았는데요. 뮤지컬 등 공연계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던 그가 불미스러운 주문에 휩싸여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폭로까지 이어지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간에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니냐는 루머도 있었는데요. 대체 그를 둘러싼 주문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앞에서는 웃음을 주고 뒤에서는 눈물짓게 하였다는 백재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생 백재현은 전유성, 김미화와 함께 개그콘서트를 고안한 사람이자 대학로의 인기 뮤지컬 루나틱을 기획, 연출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는 어릴 적 책 도매업을 하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책을 접했고, 학창 시절에는 같은 공연을 수십 번 보러 다니며 활자와 공연 이미지를 동시에 섭렵했는데요. 대학 시절에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예전 88합번인 백재현은 신동엽, 송원이, 안재욱, 이병진 등과 공연을 하며 연출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그뿐 아니라 개그콘서트를 고안하고 출연해 시청자에게 백재현 이름 석자를 각인시켰습니다. 지난 2020년 백재현은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 김미화 편에 출연해 개그콘서트를 고안할 당시를 떠올렸는데요. 김미화는 개콘 처음 할 때 복장부터 코미디까지 새로운 개그 스타일을 보여주고 싶어서 디자이너 이상봉 선생님께 의상을 빌려 오곤 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백재현은 메이크업도 방송국 분장사 선생님들이 직접 하셔서 분장받다가 많이 혼났다며 웃었는데요. 그는 당시 대학로에서 공연 중이었다. 김미화 누나가 그 공연을 보고 방송으로 가져가게 됐다며 개그콘서트의 탄생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개그콘서트를 탄생 보응시킨 후 백재현은 본래 터전인 공연계로 돌아와 고군분투했는데요. 그는 개그콘서트 하차 후 다이어트를 통해 체중을 30kg 이상 줄이고 양악을 포함한 성형수술을 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방송에서는 자주 모습을 비추지 않았지만 그는 루나틱, 페이스오프, 염라국의 크리스마스 등을 기획연출하며 공연계의 거물로 성장했는데요. 무대 위에서는 기획, 연출, 출연 등으로 꿈을 펼쳤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연기를 못 펼치고 곤욕을 치른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백재현은 2002년 5살 연아의 일반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1998년 개그맨과 팬으로 처음 만났는데요. 순수하게 만남을 이어오던 둘은 어느새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결혼 2년 만인 2004년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혼 당시 백재현은 경제적 위기가 가장 큰 이혼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백재현은 결혼은 책임감을 전제로 하는 건데 나에게 아직도 책임이 안 어울려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뮤지컬을 제작하느라 6억 정도의 빚을 지고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 압류까지 들어오자 힘들었던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이 깨진 데에는 백재현 탓이 크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냈는데요. 백재현이 몇 차례 좋지 못한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재현은 2015년 5월 명륜동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남성을 상대로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과거 백재현은 본인의 성적 취향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그는 내가 동성애자라니 말도 안 됩니다.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것이고 황당하네요. 근원지를 추적해 법적 대응까지도 강구할 것입니다라며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발언과 다르게 2015년 동성을 상대로 수치심을 줬는데요. 백재현의 이 사건으로 2006년 발생한 비슷한 사건이 재조명되었습니다. 2006년 대구에 있는 찜질방에서 이 모 씨가 한 남성의 중요 부위를 깨물어 주행한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술에 취해 그 부분을 어묵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하며 어록을 남겼습니다. 그처럼 백재현 역시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A의 가슴과 아랫도리를 수차례 만지고 입까지 댔는데요. 이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어묵으로 착각하고 벌인 일이냐 이래서 이혼한 것이냐 이럴 거면 아예 홍석천처럼 커밍아웃해라 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백재현 측은 회식을 마친 후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며 동성의 취향을 부인했는데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연거푸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동종 정가가 없는 것과 백재현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징역 4월의 집행위의 1년을 선고했는데요. 2015년 불거진 이 사건으로 백재현의 숨겨진 과거 행적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로는 백재현은 2000년 본인이 고정으로 출연하고 있는 SBS 진실게임에서 미성년자였던 19살 남성 K에게 접근한 바 있습니다. 당시 K는 나이에 비해 동안인 외모와 입담으로 방청객의 호응을 이끌어낸 일반인인데요. 연예인이 꿈이었던 K에게 백재현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백재현은 K에게 사인을 해주며 전화번호를 알아갔는데요. K는 백재현이 탤런트를 하고 싶은 것이냐고 묻길래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전화번호를 적어준 후 이후 지방 집으로 왔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백재현에게 문자로 사랑해라는 말을 들었다는데요. 그때 K는 개그콘서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개그맨이니 그러려니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인연은 다음 해까지 이어졌는데요. 진실게임에 출연한 다음에 백재현의 집에 초대받았던 K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집에 갔었는데 팬티만 이분 백재현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 전에 문자로 아빠 아들 하자고 했던 백재현이 보자마자 아들 아빠 안아줘야지 라면서 스킨십을 했어요. 기분은 상했지만 뭐라고 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당시 K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지만 자신이 오해하는 것일까봐 이를 드러내진 못했는데요. 개그맨이라 짓궂은 장난을 치나 보다고 생각하던 차에 백재현은 팔베기를 요구했습니다. 팔베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눕더니 바로 잤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매니저와 함께 차를 타고 역삼동에 있는 뷔페에 데려갔어요. 뭐 개그맨 돌잔치였는데 여기서는 삼촌이라고 불러라라고 하더라고요. 돌잔치에 함께 참석한 후 K는 백재현과 난타 공연장까지 함께 했는데요. 거기서 백재현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빠랑 밤을 새자고 하더라고요. 조짐이 이상해 공연장을 빠져나와 죄송한데 집에 가해서 나왔다고 문자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백재현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입을 연 적 없어서 어디까지 진실인 줄은 모르겠으나 K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성적 취향을 계속 부인하면서도 동성애에게 수치심을 준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반응입니다. 백재현의 행동은 동성애를 피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사건으로 공개적인 커밍아웃을 한 홍석천에 대한 비난까지 이어졌는데요. 동성을 추행한 것은 백재현 뿐인데 인식의 전환을 위해 열심히 사는 홍석천이 비난받는 데에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백재현 사건은 같은 남성을 괴롭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수치심을 줬다는 데에 중심이 맞춰져야 할 것 같은데요. 세상 물적 모르는 19살 일반인에게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가해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게 있다면 풀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해서 이른 시일 내에 숨겨진 진실이 모두 밝혀지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